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 지수가 오늘도 상승을 해줬어요. 한 이때쯤이죠. 여기에서부터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좀 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오늘 거래했던 것들부터 보시면 좀 많이 거래했어요. 우선 한전산업 한전산업이 원전 관련주들을 제가 대부분 매매를 했습니다. 우선 한전산업부터 보시면 상승하고 떨어졌을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다시 떨어졌을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다시 떨어졌을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이렇게 밑단산업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고 이렇게 원전부터 보겠습니다. HRS도 마찬가지죠. HRS도 원전 관련주라서 계속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계속 반복적으로 했고 1진 파우더 마찬가지죠. 1진 파우더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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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KEC KEC가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좀 눌렸었는데 이 종목도 괜찮은 종목이어가지고 상따를 하고 매도하고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하고 다시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TBC TBC는 홍준표와 관련주로 금요일에 상한가고 오늘이 이틀차였죠. 상한가를 가고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진 L&D 3진 L&D는 오늘을 당일 주도주 매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당일 주도주 매매로 상승을 하고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하고 다시 저가 깨고 내려왔을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여기서 좀 상따를 해보려고 상한가를 갈 것 같아서 좀 사고 버텨봤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이게 흔들기가 장난이 아니어서 여기서 흔들기를 너무 많이 해서 못 버티고 매도를 다 했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손절을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오늘은 강한 종목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조금 살짝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한 것들은 지워버리고 대장주 후보로 어제 KEC를 골라놨었는데 살짝 상승을 안 했죠. 그러면 이 종목은 대장주가 되지 않으니까 삭제를 하고 다음에 내일 단타 7 기준봉 양봉 종목은 삼진 L&D 이 한 종목이 나왔어요. 이게 조금만 넘으면 여기 고점을 돌파하니까 돌파하는지 보고 단타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대장주를 조건 검색식에서 좀 보시면은 카카오는 밑에서 나온 거고 멈췄네요. 잠시만요. 위메이드는 너무 높고 삼진 L&D는 대장주 후보로 놔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동제약도 지금 좀만 더 넘으면 곤점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대장주 후보로 놓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단기 가열에 내일부터 들어가가지고 떨어질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후보로 놔둬보겠습니다. 다음에 네이뮤는 아니고 한국투자증권도 한국투자증권은 후보로 좀 놔둬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치면 거래대금 나오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세르넥스는 아니고 세르넥스는 아니고 엔시소프트 아니고 우리산업월딩스도 아니고 버러비스 아니고 하이브 아니고 NHN버크스 평상시 거래대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것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은 질질질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러면 안 되고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실질적으로 오늘까지 지금 장이 며칠이죠? 1, 2, 3, 4, 5, 6 6일째 상승을 했는데 좀 최근에 몇 달 들어서 가장 좋은 상승을 상승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여기서도 여기서도 다 오르긴 했지만 지금 여기 최근에 오를 때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와줘가지고 나와줘가지고 발음이 안되네 나와주어가지고 매매하는데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매매도 하고 내일부터는 약간 좀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더 가려면은 대장조가 또 나와줘야 돼요. 그런 대장조가 좀 안보이기 때문에 뭐 며칠 눌렀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조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